최근 계속되는 일본 도쿠시마와 교토의 지진은 중앙구 조선단층대와 가깝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특히 어제 9월 11일 저녁 7시 56분에 발생한 교토의 지진은 올해 대부분 오사카와의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지만 이번에는 효고연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신 아와지대 지진에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발생한 후쿠시마 아이지 강지는 흔치 않은 지진입니다.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일본 이지제도에서 또 규모 5.1의 강진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오이타연스쿠미에서 4.5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괌에서 4.7 강진 이후 일본에서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1일 8시경에 살리쿠앗바다의 3.7 무강 지진은 동일본대 지진의 진원지 부근입니다.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태풍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 동쪽에서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초강력 등급에서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에 초속 50m에 가까운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3시쯤 제주 북북 서쪽 약 50km 해상까지 접근한 후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태풍의 진로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이 점점 동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상륙이 예상됐지만 이후 타이완 상륙으로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은 타이완에 상륙하는 대신 그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13일 월요일에서 15일 수요일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을 직진하듯 올라오겠습니다. 이후에는 중위도 상공의 강한 바람인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겠는데요. 17일 금요일에는 제주 북쪽 해상까지 올라와 남해안을 진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말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과거 2003년 최악의 피해를 준 추석 태풍 매미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한반도 북쪽 찬 공기의 발달 정도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태풍 진로에 놓인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제주 부근 해상으로 다가오는 시점은 17일 금요일이지만 태풍 앞부분에 발달한 거대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 12일 일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한반도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는 14일부터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고 특히 강한 비는 제주도에 집중되겠습니다. 15일까지 제주도엔 100에서 300mm, 산지 등 많은 곳은 최고 5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16일 목요일에서 17일 금요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